2020년도 7월 18일 대박 주식 시리즈 3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5탄으로 선정이 되었던 종목인데요 아직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이제 다음주 이제 내일모레죠 내일모레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후원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실 종목은요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바닥분석가 24,000원 대비 48,000원까지 정확히 올랐으니까 자 오르고 난 다음에 상승분을 지금 약 30%로 반납을 했죠 반납하고 이제 다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종목 하나를 상담해도 되냐고 지금 댓글을 쓰셔가지고요 제가 중간에서 말문이 좀 맡겼는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 bj 뚱순 아재님 자 지금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수익률을 중간 점검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평균 단가 그 다음에 매수 종목 그리고 투자 경력 이런 것을 자세히 댓글에다가 질문을 해 주시면은요 잠시 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가 편안하게 댓글로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익률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의 중간 수익률을 공개를 하고 녹음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종목시황 추천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조금 아까 제가 댓글 올려 드린 것대로 자세히 적어 주시면 자세히 적어 주시면은 시간을 내서 시황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올려 주시면 됩니다 오늘 안에 제가 시황 분석 해 가지고 아마 몇 시간 안에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올려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종목시황 분석을 해 드리겠다 라고 한 사람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그렇게 시황 분석 종목명 평균 단가 수량 그 다음에 주식 경로 이렇게 자세히 적어 주시면 제가 방송으로 녹음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올려 드릴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15탄 이 종목이요 다음 주 월요일에서부터 직전 정보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아직 덜 오른 종목입니다 자 100%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지금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1부 2부 3부 타임에서도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아무리 1000%가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해도 저는 많이 지금 400% 500%씩 이렇게 오른 종목은 절대 따라 붙지 마라 그런 종목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 종목을 매수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요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몇 탄이냐면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제 17탄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지석에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이번에 전조점이 얼마냐 19,000원 이거든요 19,000원 인데 27,000원 까지 올라가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요런 종목 아주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넬몰에 다음주 월요일에서부터 저도 이 종목을 지금 계속 이번주 내내 추경매수가 매집이 들어갔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요 옆으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바닥분석 대비 지금 약 20% 밖에 오르지 않은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이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면 추세가 바뀌는가 28,000원 입니다 요기요 여기 정확히 여기가 지금 28,000원 인데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추세가 다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때려 맞고 지금 밀리는 거죠 이제 28,000원을 추세를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으면 이 종목은 끝없이 상승 추세를 탈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아주 굉장히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저평가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봤을 때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배수 못하신 분들은 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7탄 이거든요 17탄 아주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전저점 28,000원 대비 55,00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약 80% 정도 오르고서 지금 15% 정도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올라오면 계속 때려 맞고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이 지금 1400포인트 때 다른 종목은 바닥을 찢고 난 다음에 지금 400% 500% 오른 종목이 제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중에 지금 200%에서 300% 다 뭐 230개 종목이 다 그렇게 올랐죠 자 오른 것 중에 600% 700% 짜리가 약 30개에서 40개 정도 됩니다 지금 3개월 사이에 지금 600% 700% 짜리가 지금 30개 40개가 넘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못 올라가는가 지금 월봉에 가장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을 제가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뭐 올라간다 라고 해도요 이 7만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계속 주가가 밀립니다 왜 밀리는가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리면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냐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17탄은요 세력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얼마까지 한참 시세가 많이 났을 때는 얼마까지 올랐는가 60만원이 넘었어요 60만원이 자 60만원이 넘은 종목이 이번에 대공황을 치니까 2만 8천원까지 빠졌거든요 이거 초대박 아닙니까 자 60만원 짜리가 3만원을 깼다 그러면 고점대비 뭐 스무토막이 넘게 난거죠 자 스무토막이 넘게 났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빠지는가 이미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은요 꼭지 목표가를 이미 치고 빠지는 종목입니다 예 뚱수나재 님 구독 신청 하셨다구요 예 걱정하지 마시구요 제가 이 수익률 중간 점검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시향 분석을 해서 제 채널에다가 약속한 사람들은 제가 꼭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제가 단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 상담을 할 때에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이게 지금 손실인데 뭐 올라오겠냐 내려오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경험이 몇 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이 많지 않다 경험이 많지 않으면 재무구조를 볼 줄 아는지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지 아니면 그런 걸 전혀 모른다 그러면 제가 시험 분석을 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의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제가 시험 분석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내역을 자세히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를 해 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시험 분석을 해 드려도 뚱순아자님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력이 없이 그냥 뭐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고 단순하게 내가 어디에서 정보를 받고 추천을 받았는지 주변의 지인을 추천을 받고 아니면 대박 주식 추천을 하면서 유사투자 자문업자들한테 돈을 내고 추천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시험 분석을 내려드리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적어 주시면 제가 그걸 참조적으로 보면서 자세하게 시험 분석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 했던 이야기대로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가 이제 17탄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자그마치 얼마인가 52만 원짜리입니다 52만 원 자 52만 원짜리가 지금 2만 8천 원까지 빠졌다 이거 초 대박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바닥에서 얼마를 잡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가 22,000원에 추천을 들어가지고 2,000%가 넘게 대박을 터뜨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이 종목은 이제 꼭지 목표가를 쳤다 그러니 무조건 전량단 매도차라 라고 시험 분석을 내리고 이 종목은 앞으로 7,8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험 분석을 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이 왜 끝없이 하락하는가 이유는 딱 한가지죠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이미 저희 카페에서도 2,000% 수익이 났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를 치면요 이런 종목은 워낙 퍼가 작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10년은 빠져요 10년은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리면서 이 종목은 많이 기대하지 마라 그 대신 대공황이 오고 이제 국가부도회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이 종목이 틀림없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때 이 종목은 무조건 2,000% 넘게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다 라고 시험 분석을 내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 덜 오르고 있죠 28,0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4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뭐 80% 정도 밖에 오르지 못하고 지금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시면 이제 전저점만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 틀림없이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7탄 인데요 아 뚱순아지님 저를 알게 된 계기가 지금 신한 레버리지 원유 ETN에 엄청 물려 있다 그 종목을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아 제 방송 내용이 있어서 알게 되었다 아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원유 ETN에 물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 제가 상담을 해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인연이 다 됐는지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 그 이후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시향 분석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평균 단가 이런 거 잘 적어 가지고 올려 주시면 제가 시향 분석을 정확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N 투자 같은 경우요 이번에 한번 제 시향 분석을 보시고 난 다음에 빠져 나오시면 ETN은 절대 거래하지 마십시오 왜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ETN에다가 투자를 하십니까 전부 다 시향 분석 해 드리니까 ETN도 올려 주시면 되고요 평균 단가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ETN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보나마나 지난번에 이제 원유가 이제 급락하고 급등하니까 아 그런데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아 본인 의지로 투자를 하셨는지 아니면 주식 카페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매입하게 된 경우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참조적으로 구현 설명을 정확하게 해 드리면서 시행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탄입니다 18탄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은 뭐 보시면 거의 200% 가까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 32,000원 대비 아 지금 98,000원 까지 올랐으니까 뭐 거의 뭐 300%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거든요 자 터져도 이미 3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매수를 들어가라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는 아무리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 이상 수익이 다 난다 라고 해도 저는 많이 오른 종목은 절대 추가로 매수 들어가라 시행 분석을 절대 내드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건너뛰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요런 종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탄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잠재 자산 대비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3만원 짜리거든요 3만원 3만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아홉 토막이 난 거야 아홉 토막 거의 잠재 자산이 3만원 짜리가 이번에 바닥이 3,500원 까지 빠졌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아홉 토막 난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면 이런 종목을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이 종목은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추세가 지지를 받고 직전 정거점 6,500원 거의 뭐 100% 정도 올랐다가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100% 올라서 상승분 35%를 반납을 하고 이제 금액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이제 추세 6,5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이런 종목을 지금이라도 이건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까지 빠졌는데 지금 2,200포인트를 탈환했잖아요 탈환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종목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서부터 저한테 후원을 하시고 어 종목을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 지금 계시죠 자 그분들은 이 대박주시 시리즈 19탄 19탄입니다 이 19탄을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이런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바닥 분석가가 2,200원 대비 지금 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3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지금 50% 정도 상승분 반납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직전 정보점이 얼마냐면요 이 6,500원 이 6,500원을 돌파 를 하면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가 지금 바뀌는 구간이기는 하나 바닥에서 너무 지금 300%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지금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종목 패스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이제 다음 종목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제가 매수 의견 드립니다 왜 드리는가 자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습니다 자 이 종목에 요 종목이 대박주시 시리즈 21탄인데요 21탄인데 잠재자산이 19,000원이 넘습니다 잠재자산이 자 19,000원이 넘는데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는가 2,500원 까지 빠진 거예요 자 잠재자산이 19,000원이 넘는데 2,500원 까지 주가가 빠졌다 이거 초 대박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300% 가까이 올랐어요 2,500원 대비 지금 9,000원이 넘었으니까 뭐 300%가 훨씬 넘게 지금 오른 거죠 자 그래도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단기 수익을 빨리 빨리 챙기고 싶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음 주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들어가십시오 나는 불안하니까 급등주 못한다 그러신 분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종목은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물려도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9,000원이 넘는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8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입니다 사내 재산이 사내의 현금 자산이요 5분 응선 우리가 등산을 하면 10부 5분 응선 7분 응선 8분 응선 하잖아요 5분 응선까지 곳간에 돈이 꽉꽉 차여져 있는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 대박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1000% 무조건 올라가게 된다 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이건 1000% 짜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종목은 뭐 지금 300% 이상 급등을 하고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종목은 특별하게 지금 추천을 드리냐 자 무서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물려도 물려도 이 종목은 손절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왜 잠재자산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이제 추세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를 전환이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지기 때문에 이 종목 그냥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들어가서 뭐 물리면 어떻습니까 물려도 지금도 돈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6,500원이에요 6,500원 자 6,500원이면 바닥에서 추천했던 금액이 2,400원이니까 지금 300% 넘게 올랐다가 거의 상승분을 100%를 지금 반납한 거 아닙니까 반납했어도 이 종목이 잠재자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만원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2만원 그러면 직전정고점이 지금 9,000원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올라가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가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든가 나는 불안해서 그런 지식이 없다 나는 그런 상식이 없고 실력이 없다 그러신 분은 이 종목 들어가지 마시고 아직 덜 오른 종목 그런 종목으로 제가 지금 계속 추천을 하면서 지금 골라드리고 있으니까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대박 주식 시리즈는 대박 21탄입니다 21탄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거래량이 이 종목은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추세가 조정을 마치고요 직전정고점 9,0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 2만원까지 무조건 상방으로 주가가 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탄인데요 22탄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 종목은 지금 주봉에 가능한 하방 압력을 지금 누적적으로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패스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3탄입니다 23탄 이 종목 거래량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져서 저는 뭐 지난주서부터 다시 이 구간에 한번 다 팔아먹고 요 구간에서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에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가요 주봉 월봉을 지금 이제 돌파 시도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바닥 분석가가 1100원이고요 1100원에 28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80% 상승을 하고 80% 정도 한 60% 70% 되겠네요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지금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마치고 다시 직전 정고점을 추세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에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3탄을 매수하시면요 단기간에 약 한 최하 40% 50% 많게는 100%까지 수익이 무조건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2000원인데요 단기 수익을 구하실 분은요 3000원까지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3000원 이 종목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이 있죠 제가 시험 분석을 지금 해 드리니까 자 이번에 직전 정고점이 2500원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종목 다음 목표가가 얼마냐 3000원까지 이제 2600원을 돌파를 하면 3000원까지 목표가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은 홀딩 하시고요 이제 새롭게 급등주를 매일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그런 분들이 있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단기 차액 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3탄 거래량이 이번 주에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3000원까지 매수하시면 2000원에서 3000원까지 단기 수익만 본다고 해도 50%는 아마 다음 주서부터 좀 넉넉잡게 잡으면 한 달 안에 50% 이상은 무조건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공개는 따로 하냐고요 종목 공개는 저희 카페에서 이제 후원 내 주신 분들한테 종목명을 다 추천을 드립니다 이 종목이 지난주에 아주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아주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요 6월달이죠 6월달 6월달 이때에 집중적으로 제가 매수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 대박 주식 시리즈 24탄인데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다른 종목은 300%, 400%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80% 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3월 14일날 추천하고 난 다음에 2차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1800원에서 추천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4000원까지 한달 사이에 4000원까지 올랐으니까 110% 급등을 했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요 거래량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추세가 추세가 이미 월봉 월봉에 강력한 매물벽을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돌파 시도를 해서 이런 종목 이제 다음 주에 조정이 틀림없이 한번쯤은 올 텐데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수 들어갔다가 물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려도 그냥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기다리다가 보면 서로 물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한꺼번에 조정을 못하면 그러면 조절을 못하면서 덥석 덥석 주워 먹고 있다가 주가가 빠지면 걱정되잖아요 자 급등주는요 전략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려도 이 종목은 이미 주봉과 월봉을 강하게 매물벽을 뚫고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이 와도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드리는데 추천을 드리는데 나는 자신이 없다 단기 투자에 자신 없는 분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차트를 좀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좀 볼 줄 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이 조금 차트를 보시거나 기술적 분석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종목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물려도요 그냥 홀딩 하시고요 기다리다가 보면 어차피 직전정거점을 다 돌파 시도를 하면서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을 것인가 지금 현재 3,300원 정도가 이번주 종가인데요 이 종목은 6,000원을 돌파 시도를 틀림없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000원을 돌파를 하면 7,1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상방이 열리는데 창사일에 최고 신고가를 도전을 할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은요 제 분석 시향을 보시면서 그냥 끝까지 홀딩 하십시오 홀딩 하시면 바닥 분석가가 거의 1,100원이니까 이번에 7,0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현재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얼마까지 올랐는가 지금 4,000원까지 넘게 올랐으니까 지금 400% 지금 30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난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7,0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어지 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을 제가 애초 처음부터 추천드릴 때 최하 1000% 터지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7,0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7,0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 목표 수익률이 거의 700%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자 올라가는 종목인데 창사일에 최고의 신고가 갱신을 이번에 하게 될 건데 그러면 무조건 홀딩 하십시오 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제가 얼마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가 잠재자산이 5,000원이에요 자 5,000원인데 직전 정고점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내 잠재자산을 무조건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무조건 따브를 잡아라 그랬을 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5,000원이고 창사일에 최고 신고가가 얼마냐면요 6,900원에서 7,000원입니다 그래서 6,900원 7,000원을 이번에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라는게 제 시향 분석이니까 7,000원을 돌파를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잠재자산 5,000원을 돌파 를 하면 무조건 따브를 갈 것이다 내 잠재자산에 따블이 간다는 거죠 따블이 뭐 얼마까지입니까 목표가가 만원이잖아요 만원 그래서 만원까지 홀딩하시면 제가 1차 꼭지 목표가 1000% 수익을 낼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러면 그 금액 1차 목표가 만원이다 그래서 거의 뭐 900%가 넘는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그 구간까지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차 목표가는 그때 가서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켜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도 물려도 손절 치지 마시고 한번 홀딩하십시오 자 급등주 나는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시는 분은 절대 올라타지 마세요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어느정도 할 줄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인데요 자 지금 종목하고 이제 25탄 대박주시 시리즈 25탄 26탄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한 100 50%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을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이게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요 2700%의 수익이 터졌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서 2700%에서 정확히 고점을 때려 맞고 어 이미 3년 전에 다 전량 매도 분석을 내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대박주시 시리즈 25탄 25탄 26탄 설명을 해드릴텐데 이 종목이 이 종목이 형제거든요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어 회사의 대표가 다 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2700% 수익을 냈었던 이미 2016년도 지금 왼쪽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시죠 이 종목에 이미 꼭지 목표가 치고 대박이 터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종업주가가 14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올랐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120%에서 상승분 30% 반납하고 이제 한 90% 오른거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다음주서부터 추세가 이렇게 갭상으로 한번 주가가 쳤잖아요 갭상으로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물량을 다 빼앗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아직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신이 없는 분들 주식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종목 25탄 26탄을 포권을 하시고서 회수하시면 됩니다 재무구조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26탄이죠 자 위에 긴 꼬리 보이죠 위에 이 긴 꼬리 자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 저렇게 위에 긴 꼬리가 달리면 이거 전부 다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가 빠진 겁니다 팔아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캔들 분석을 정확하게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위에 뿅망치라 그러죠 저런 거 때려맞고 밀리는 거 이렇게 때려맞고 밀리는 거 이거 매집입니다 이거를 다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매집입니다 자 매집이 나오는 구간이 따로 있구요 똑같은 뿅망치라고 해도 매집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캔들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의 비밀을 모르고서 앉아가지고 캔들을 보고 주가를 매수해서 위에 긴 꼬리가 나왔으니까 이거 전부 다 팔아먹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접하게 주식을 캔들을 배우면 여러분들 아 제가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하도록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이게 2년 동안에 해외선물에서 투자를 해서 매일 수익이 나는 건데 이게 캔들을 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보고 저걸 보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선 우리가 흔하게 아는 이야기대로 주식 21선 생명선이 깨지면 이거는 주가가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잘못 빼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이 너무 굉장히 고점 창사일의 최고 신고가 라든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한 구간에서 구의 긴 꼬리를 맞고 때려 맞고 밀리는 구간은 그거는 당연하게 매도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거는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집이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대박 주식시리즈 26탄이죠 25탄하고 26탄하고 2017년도에 똑같이 이 종목 또한 2500% 이상 수익이 났었던 제가 추천드리고서 2500%에서 고점에서 정확히 전부 다 매도 분석을 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얼마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이번에 빠졌는가 2만원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2천원까지 빠진 겁니다 그러면 10배가 빠진 거 아닙니까 고점대비 10배 10배가 빠졌는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만줄 아십니까 잠재자산이 만원이 넘어요 만원이 넘는 종목에 만원이 넘었는데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이 왜 2천% 넘게 수익이 터졌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 만원에서 오버슈팅이 나온거죠 1차 목표가 거기에서 그때가 천프로 구간입니다 천프로 구간인데 자 내 잠재자산을 뚫으면 얼마까지 홀딩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블까지 홀딩해라 그래서 2만원에 정확히 2500% 2700% 에서 고점에서 이 구간이 외도 구간이다 그리고 전부 다 수익실현을 저희 카페에서 회원들이 전부 다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종목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이 종목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을 해드릴 텐데요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인거는 맞는데 22,000원 22,000원 해서 18만원까지 홀딩을 해가지고 약 한 800% 가까이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 왜 하락을 하는거야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이 자산운영사입니다 작전세력들이 이미 자산운영사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이 종목은 쉽게 급등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20만원까지 20만원까지 홀딩을 했었던 종목인데 20만원 가까이에서 전부 다 저희 카페에서 약 800% 수익을 내고 전부 다 수익실현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13년째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13년째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더 빠집니다 더 빠지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좋은 종목 돈이 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매집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산이 많으신 분들 제가 이 종목을 3개월 전에 추천했을 때 유사투자 자문업을 했었죠 그때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얼마를 갖다가 추천을 드렸는가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이 종목은 5천만원을 받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분들 수십억 수백억씩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리 1000% 수익이 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추천 못하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22,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100% 올랐어요 100% 오르고 지금 상승분을 20% 반납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했었기 때문에 돈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비싸게 받습니다 지금은 뭐 유사투자 자문업을 폐업을 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자 고액자 상가들은 이 종목을 꾸준하게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적은 자금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겠다 답답합니다 짜증나요 왜 이게 단기 변동폭이 많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무거워요 왜 지금도 4만원짜리 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분들은 빨리빨리 오를 수 있는 이 중소형주를 권하고요 자본이 많으신 분들 무겁게 움직이더라도 나는 그냥 기업이 좋고 재무구조가 좋고 잠재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묵직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은 이 종목을 추천을 제가 지금이라도 드리는데 몇천만원 이렇게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이 종목 힘듭니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기 하기가 힘들어요 짜증나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종목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이 종목 건설주인데 이 종목은 뭐 지금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대기업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후원하시고 대기하시는 분들 이 종목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텐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29탄입니다 29탄 이 동영상을 보시고서 29탄 제가 이 종목을 콕 찍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은 29탄을 받습니다 라고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고요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요 이 종목은 바닥에 5천원 대비 지금 정확히 110% 올랐거든요 110%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10% 오르고 약 30%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요 추세가 이제 다시 상승 추세를 타는 구간입니다 조정을 마치고 다시 직전정거점 11,000원을 돌파하면 15,000원까지 상방이 활짝 열려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기업입니다 이 종목 대기업이에요 아주 믿을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되는데 매수하시고서 만약에 손실이 온다 라고 해도 절대 손절치지 마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주에 추경매수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대박주식시리즈 29탄 29탄을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이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시고요 이제 직전종고점 96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 15,000원대까지 오버슈팅이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그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직전종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 15,000원대까지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대박주식시리즈 29탄입니다 이 종목도 너무 많이 올라서요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은 급등주 거든요 급등주라서 요런 종목을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종목만 그 몇 탄인가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죠 대박주식시리즈 30탄입니다 30탄 30탄 기억하시고요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종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요종목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12,000원까지 빠지다가 지금 2만원 올랐으니까 겨우 80% 70% 밖에 못올랐잖아요 70%에서 상승분 20% 반납했으니까 반납하고 금액조정 기간조정을 거치고서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요종목이 요종목이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은요 2만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완전하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요종목을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아 링크 주소가 카페 링크 주소가 어디 있냐구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카페 링크 주소는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 메인 타이틀이 있죠 이 제 채널 이 제 채널에 보면 여기 국민기업관성 카페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 어 재무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박주시 시리즈 아 31탄인데요 뭐 바닥분석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에서 지금 22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거의 뭐 바닥분석 대비 한 50% 60% 밖에 못오른 종목이에요 아주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죠 자 요종목 대박주시 시리즈요 31탄인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15,000원이란 말이에요 15,000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58,000원이 넘습니다 58,000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경기주거든요 경기주기 때문에 이제 경기주 경기주가 올라가는 구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이제 굉장히 주가가 힘들잖아요 경기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그래서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이 종목이 2만원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다시 상승 추세 턴을 타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그냥 6만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6만원까지 자 다음 종목 이 종목도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많이 못 올라갔죠 이런 종목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32탄입니다 31탄 32탄 자 다음주에 아직 많이 오른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400% 500% 600% 차리들 지금 수십개 되는데 그런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추천 안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약 80% 바닥 분석 대비 100% 올랐다가 25% 30% 상승별로 반납하고 이제 다시 금액 조정을 거치고 한 달 가까이 한 달 가까이 금액 조정을 거쳤거든요 거치면서 이제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요 제가 추천 안 드리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거의 다 무조건 최하 100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데 요 종목은 이미 이제 15,000원에서 때려 맞고 밀린 거에요 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이 종목이 몇 탄이냐면 33탄 인데요 33탄 매수하신 분 제가 이번주에 시향분석 해 드렸죠 15,000원에서 정확히 때려 맞고 밀리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 구간에 단타 치시는 분들은 1차 한번 수익 실현 하시고 전략 매도 치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홀딩 해라고 제가 시향분석을 내드렸는데 요 종목이 이제 기술적으로 다음주에 다시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직전정고점 15,000원을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11,000원이니까 40%는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전정고점 15,0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 이제 2만원까지 상승 추세를 다시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지금 약 한 100 한 50% 200% 올랐다가 주가가 150%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200%를 돌파 시도하는 그런 구간이 다가오고 그리고 거래량이 이미 터졌습니다 터졌기 때문에 요 종목을 제가 급등주하시는 분들은 대박주식시리즈 33탄을 꼭 기억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을 종목명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7월달 내내 7월달 내내 제가 계속 신규 후원자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요 종목입니다 요 종목 바닥분석가가 약 11,000원 정도 되는데요 11,000원에서 23,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20% 급등을 했죠 120% 급등하고 난 다음에 상승분에 거의 한 60%를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고 금액조정 기간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7월달 부터 제가 계속 신규 후원자들한테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이 대박주시 시리즈 몇 탄이냐면 34탄인데요 지금 현재가가 약 한 만한 5,000원 정도 됩니다 자 15,000원인데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이 종목은 사내 현금 흐름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복간에 꽉꽉 차여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면은요 요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요런 종목 왜 사내의 현금 흐름이 복간에 7분 능성까지 쌓여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그럼 얼마인가 8만원이 넘습니다 8만원 8만원 8만원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네요 7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자 그러면 7만원이 넘은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만원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일곱 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잠재자산 대비 일곱 토막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7분 능성까지 쌓인 이런 종목이 일곱 토막이 났다 여덟 토막이 났다 오케이죠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7월달에 신규 후원자들한테 이 종목을 제가 집중적으로 매수 들어가십시오 라고 어 했구요 저 또한 7월달에 지금 약 15일 정도 계속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 들어가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직전정고점 24,0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구간이 이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2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다음 목표가가 32,000원까지 한번 홀딩을 할 생각인데요 자 그러면 거의 3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34탄입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회수하실 분들은 34탄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1800원 대비 지금 6,900원 까지 올랐으니까 뭐 거의 뭐 이건 뭐 그냥 거의 어 70도 각도로 치고 올라가네요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의류 제조하는 그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 요 종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지금 선침해하고 계신 분이 있죠 제가 시험 분석을 내드리도록 할 텐데 대박 주식 시리즈 35탄 인데요 35탄 인데 이 종목 어 지금 이제 다음 목표가 다음 주에 직전정고점 5,700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자 돌파 시도를 하면은요 7,400원 까지 일단 홀딩 하시구요 7,400원 7,500원의 강한 매물벽이 있는데 거기를 또 거기에서 또 한번 때려 맞고 밀립니다 때려 맞고 밀려도 어차피 이 종목은 만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300%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 꼭지 목표가 제가 얼마까지 잡아드렸습니까 자 바닥에서 이 종목을 제가 얼마에 추천드렸냐면 1,500원대에서 추천드렸는데 1,500원에서 지금 거의 뭐 6,000원대가 지금 이번에 고점이 얼마까지 였냐면 6,000원 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지금 500%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이 종목 제가 추천했을 때 1차 목표가 제가 1000%를 잡아드렸어요 1000%를 잡아드렸고 이제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될 텐데 신고가 갱신 목표가를 제가 얼마를 잡아드렸냐 18,000원을 잡아드렸으니까 1,100원 대비 18,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700% 잖아요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몇 탄인가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 텐데 아까 35탄 아 45탄이라고 그랬나 잠깐만요 아 35탄이네요 35탄 지금 벌써 거의 뭐 500%를 넘게 돌파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향분석을 내리지만 7,400원 7,500원에서 한번 때려맞고 밀릴 것이고요 때려맞고 밀려도 다시 이 종목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만원까지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원까지는 홀딩하시고요 만원을 돌파 를 하면 이제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를 향해서 어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틀림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8,000원을 돌파 를 하면 목표가를 2만원까지 제가 잡아드려서 2000% 에 수익을 목표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주가의 분석을 시향분석을 해 드리는 것대로 어 그냥 끝까지 홀딩하시면 그 엄청난 수익률을 맛보게 될 것인데 중간에서 한번 팔아먹고 이런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자 한번 내가 한번 끊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7400원 7500원에서 한번 끊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일부만 끊으시고 나머지는 홀딩하세요 웬만하시면 거기를 돌파 를 하면 이제 만원을 향한 아 고표가 행진이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상승 추세는 탔구요 역별에서 정배열로 지금 추세가 계속 전환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종목이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요종목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도 자산이 뭐 몇억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지만 몇천만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 굳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라고 얘기해도 어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아직은 올 구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지금 현재가가 약 14만원이기 때문에 요종목은 어 자본이 많은 분들한테 고액자산가 90억씩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에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요종목이 아주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자 이번주만 뭐 40%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요종목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종목을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에서 바닥에서 이제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제 바닥에서 지난번에 바닥에서 이제 매수 의견 드렸다가 약 110% 정도 오르고 상승분 다 반납했다가 이번주에 급등이 한번 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요종목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어 대박주식 시리즈 37탄입니다 37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3부 녹음을 다 마무리를 했구요 3부 녹음 하면서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어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뚱순아재님 지금 계시나요 자 계시면 제가 시황분석 종목상담을 해 드리도록 할테구요 자 답변이 없는거 보니까 잠시 나가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약속한것대로 뚱순아재님 시황분석은 제가 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3부 녹음 마무리 했구요 아직까지도 뭐 4부 5부 한 두번정도 녹음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대박주식시리즈 230단 저한테 후원을 하고 지금 수익 나시는 분들 이 시황분석을 보시면서 홀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제 4부 녹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